안녕하세요 고생마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급 심사 문제 어린이 4 6급 심사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 아 오래된 얘기죠 어린이들 바둑교실에서 보람의 공원에서 승급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어린이들은 이제 같은 급수 예를 들어서 4급을 이제 시험을 보면은 4명이 한 조가 돼서 일단 세 판을 두고 그리고 시험 문제 20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정석 보석 사활 뭐 여러가지 수상전 해가지고 20문제에서 그래가지고 문제 점수하고 어 바둑 대국 시 어 대국 결정한 거 그거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한국기원에서 이제 발급을 했죠 아 그때는 상당히 바둑이 보급이 잘 돼 가지고 시합장에 보람의 공원에 아주 엄청난 인원들이 많이 몰렸죠 그 당시가 아니야 아마 피크 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가 또 이창호 신드롬 해가지고 어린이바둑교실이 엄청나게 활성화 됐었죠 자 그러면은 4,6급 어린이 문제 10문제만 해 봤습니다 첫번째 문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사 아이들이 아이들 급수는 어 그 당시에 급증 딸을 때 기원 급수하고 많이 차이 났죠 어른들하고 그런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마법인데 흙이 둘 차례 지금 백이 이렇게 둔 상황인데 여기서 어린이들 시험 볼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세수를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동그라미 붙여서 1,2,3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런 형태에서는요 돌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선은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백이 선수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수로 막히는 자리는요 2선 2선이라도 2선은 나쁜 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한번을 더 나가야 됩니다 선수로 막히는 자리는 그럼 여기 또 두드려 맞으면 안되죠 그럼 이쪽도 이렇게 하면 여기도 두드려 맞으면 모양이 상당히 나쁘죠 그러면 지금 흙이 하나 둘 세 번을 났는데 아 여기 좀 효과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고수의 행마는 어떤 수를 둘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한 칸을 띕니다 양단수 당하면 양단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단수 쳐서 이거 단수 치고 이 있으면 또 선수가 돼요 그렇다고 자꾸 이거 밑으로 길 수도 없고요 끝난다 오호 이거 끝난 수는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치고서 이걸 따 버릴까요 아이고 이러면 여기서 이제 만패불청 이라는 게 있죠 띠를 둬도 안받는다 이거 빵 따낸다 아이고 무서워하고 이으면 축으로 잡고요 그래서 끝난 수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칸 띄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이제 누른다 요 쌍방이 급소에요 그럼 이렇게 나서 이거를 양단수 치더라도 지금 이거는요 모양이 상당히 백이 이렇게 이어주면은 아 여기를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칸 띄면은 예 흙이 엄청 잘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요지는 요렇게 한 칸 띄는 수 그렇죠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 이거는 백의 약점 공격 아이들은 실력이 없어도요 왜 이런 문제들 거의 보면은 스무 문제를 내면은 거의 80점 90점 이렇게 100점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 그 승급심사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달달달달 이제 외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다 풀지요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어른보다도 이렇게 외우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뜻을 잘 몰라도 그냥 외워가지고 실력은 안돼도 외워가지고 그냥 답을 풀어버리니까는 거의 막 80점 90점 이렇게 100점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백의 약점 공격 실전에서 뭐 진짜 아이들이 뭐 4급 5급 이렇게 바둑교실에서 두면은 실전에서 이런거 나오면 약점 공격을 못하죠 하지만 이제 승급 심사 책을 계속 풀고 풀고 하니까는 또 원장님들이 승급 심사 갈때는 계속해서 책을 몇 번씩 풀게 합니다 가서 그 그 뭐야 승급 심사비도 내야 되는데 가서 4급 심사 봐서 따고 와야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자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뻗는 수는 이거는 싸움이 안됩니다 끊어도요 이 싸움은 안되죠 암만 여기 돌려친다 해도 자 이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이때는요 여기를 끊습니다 끊을 때 백이 상당히 받기가 곤란해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떤 맥점을 써야 돼요 여기를 끊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따면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죠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따는 수는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나서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이거 끊어지고 이것도 이거 살 이거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안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끊었을 때 아 이거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이륙을 둔다 하면 쭉 뻗는 수 아 이거 잡아놓고 아주 장당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 끊는 수 만약에 백이 두면 여기도 끊는 수 요소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아 요석을 잡는 거 여기 요돌이 요석이죠 아 요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둑에서는 요석을 잡으면 바둑이 아주 편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요렇게 단수치면요 이 백 한 점을 확실히 못 잡았죠 이런데서도 이제 백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요석을 살리느냐 다른 데를 두느냐 요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돌을 살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싸움이 분리해진다면은 이거 안 살리고 다른 데 두면 돼요 그럼 이 잡기 위해서 또 한 번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에 둬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는 잡는 방법 볼 것도 없죠 끊고서 요석 요거 안 나갈 수가 없죠 요석을 이때 장문에 씌웁니다 회돌이 축이 되죠 이건 나가도 이쪽은 나가도 별 영향가 없고요 나올 때 여기 막으면 회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끊었을 때는 백이 손을 빼야죠 나가면 더 손해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씌우는 수가 있다는 거 회돌이 축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 요거는 아 이게 지금 흙이 두 점이 잡혀있는 것 같지만은 맥점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수죠 자 이래놓고 끊을 순 없죠 이때 요렇게 마늘 월드입니다 그럼 이거 연결하면 백이 죽으니까 만약에 끊는다면 같이 끊어서 네 깜짝나죠 여기 놓으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키포인트는 요거 마늘모입니다 마늘모 요소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원의 기원의 4급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과연 백을 잡는 방법 폐 안되고 잡는 방법이죠 아이들이 4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대극을 세판하면요 어 바둑 교실마다 아이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애들이 4급 나오는 반면 좀 약한 4급이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거의 뭐 삼승하는 애들이 있으면 삼패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게 참 원장들은 속상해 하죠 가서 이제 어 승급심사 보람에 가면은 부모님들도 많이 따라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바둑 교실 애들이 막 삼패 삼패 당하고 하면은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야 다음 달에 갈 때는 진짜 1급 실력 되는 애들을 4급 봐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그런 경쟁도 많이 하더라구요 음 자 이 100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폐 안되구요 폐라는 것은 뭐 여기 두거나 여기 두면 무조건 100이 폐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두면 이렇게 폐를 해요 폐를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살게 되네요 아이고 이런 그렇죠 살았어요 이거 단수 친다 해도 땀은 살아요 폐가 아니라 이렇게 치는 수는 뒤에서 쳐서 사네요 그럼 여기서 완벽하게 잡는 수 바로 여기입니다 치중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가만히 젖히는 수가 좋아요 죽으면 젖힘에 있다 놓을 때 여기 단수 치면 안 돼요 요렇게 젖힙니다 그럼 감쪽같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 아 한칸 뛰었다 이때도 잘해야 돼요 이때 요렇게 치중을 해서 놓을 때 연결하면 네 삼궁도죠 100이 여기 여기 다 놔야 돼요 이 세 점을 놓고 따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치중하고 100이 여기 놓을 때는 젖혀서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한칸을 뛰면 같이 치중을 해서 급섭니다 이 자리 100이 잡힙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흙이 사는 방법 이거는 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나가는 손은 안 돼 나가는 손은 끼움 당해서 에이 이건 집 모양이 참 안 나는 모양이죠 오호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 살 것 같다 여기도 찌르고 그럼 여기도 집 나야 되고 여기도 집 나야 되고 여기도 집 나야 되고 야 이거는 상당히 지금 망했죠 흙이 여기도 호소한 집 여기도 호소한 집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놓으면 간단히 죽죠 자 여기서 사는 손은 요렇게 도는 수가 살게 되죠 나가서 한 집 여기 뻗으면 집 위에 놓으면 꽉 이어서요 여기를 막으면 뻗어서 네 집 나면 살죠 그렇다고 이쪽을 두면 여기서 한 집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터는 요 수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뭘 하라는 걸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데서도 수가 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실제는 아무경 맞고 끝내기로 끝내지 않을까요 그래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또 사람들이 한번 봅니다 실전에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번 더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프로들이 왜 이렇게 쉬운 모양에서도 생각을 할까요 더 좋은 소리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오들은 저 사람 저거 단수천대 빨리 따고 말지 프로가 왜 저렇게 생각하래 따는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상대방이 딱 들여다보면 무조건 있죠 그럼 프로들은 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뜸을 들여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게 이 프로들이에요 아마추어 코스들도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를 찾아내려고 그래서 프로들은 바둑을 두면 바꿔치기가 많이 나는게 그 이유에요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젖혀서 이거는 큰일 나죠 이거는 죽으니까 백은 무조건 따야되요 이때 또 여길 젖혀요 끝까지 버티죠 그러면 폐가 되는 모양이 됩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의 꽃놀이 폐가 됩니다 그렇죠 백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프죠 흙은 저도 뭐 그렇게 손해가 아닌데 백은 지면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들이 봐도 유튜브에 보면 문제가 많죠 수상전 이거 잡는 방법 폐로 잡는 방법 이거 조심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조심하는게 있어야 되느냐 폐로 잡으려면 간단한데 이렇게 넣고 탄수 폐 아니냐 예 이건 나만의 수일게요 이렇게 났을 때 백이 따주면 얼마나 참 이쁠까요 안 따지고 이걸 땁니다 그럼 여기 수를 줄이기가 상당히 바쁘죠 예 이거 언제 들어옵니까 따고 그래서 이때는요 이렇게 먹여쳐서 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둑수는 내가 뒀을 때 상대방이 어디 둘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도 무조건 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키우는 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단수 치었을 때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그 따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잘 해야 돼요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수상전 할 때는 이 돌하고 이 돌하고 직접적인 수를 줄여야 돼요 이 돌은 이 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상전의 요령은 이 돌하고 직접적인 수를 줄이지 않으면 한 수가 항상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 돌을 빨리 수를 줄여야 돼요 자 이렇게 두면 백이 야 이거 봐라 이걸 따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를 줄였잖아요 그럼 여기 두면 예 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 나가고 이거를 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백이 이렇게 느닷없이 여길 끊었어요 어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냥 잡아버리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이렇게 잡는 수는요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끊는 수가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이거 세 점이 지금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쑥 나가버리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이게 지금 아이고 이건 잡혔어요 아 이게 뭐 완전히 예 집중이 바뀌었죠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왕 단수 치는 선은요 이거는 이렇게 뻗어 가지고 요게 나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요것도 단수 치면 예 이거는 와 이렇게 두면 이거는 치명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음 금방금방 받아주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왜 두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목공수를 쓴다든가 어떻게 술을 내려고 기왕 둔 거죠 괜히 심심해서 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수 잘못하면 혼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응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깐 띄는 수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가도 이쪽에 막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나 여기나 두면 큰일 납니다 요소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 요거는 100을 잡아야 되겠죠 요소를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요소를 잡는 방법 이렇게 단수 쳐도 잡을 것 같지만요 이때는 100이 만약에 한 칸 띈다면 끼우는 수를 죽죠 어허 끼우는 수를 죽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은 요렇게 예 받아 버립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그럼 따는 수밖에 없죠 단수 이거는 폐 모양이 납니다 요렇게 꺼내면 이거 따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돌려치기 아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어주고 이건 폐가 되겠죠 네 폐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요 이런 수는 아 이건 뭐 가만히 이어도 안되네요 그렇죠 요기 지금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 끊으면 아이고 이거는 망했죠 흙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났을 때 백이 다른데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 수는 죽었죠 이렇게 먹여쳐서 여기 둘 때 어떻게 돼요 여기를 끼우면 됩니다 예 이것도 백이 둘 곳이 없습니다 죽었죠 그래서 여기가 급소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아 포기를 해야겠죠 요소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 4 6급 승급심사 20문제 중에서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아이들 승급심사 지금 문제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승급심사 책이 있어서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푼다고 했습니다 실전 기력은 그렇게 세진 않지만 문제는 잘 풀어요 아이들이 자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